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슈퍼엑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우야 나 오늘 왜 이렇게 오토스크롤이 많냐 야 설마 이거 밟고 가야 돼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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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안해도 되잖아 아 잠깐만 어우 반면이 너무 빨라서 제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되게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밟고 가야겠다 끝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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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되게 쉬웠네요 아 여기서 이제 점프하면 튕겨날 텐데 어우 가만히 있으니까 와지네요 어 버섯이다 아 이 해롱 해롱 언제 풀리나 이거 어 잠깐만 여기 위에 길이? 설마 설마 막혔네? 어 근데 포타이 나오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푹이 할 거야? 야 야 야 야 야 아 이거 어떡해 잠깐만 아니 나 여기 그만 튕기고 싶어 아 왜 이렇게 해롱 해롱을 많이 넣어야지? 잠깐만 밑에 어떻게 생겼지? 아 그냥 쭉 떨어지면 되네요 쭉 떨어지면 되는데 뭐야 그래 저 대포에서 그냥 가만둘 리가 없지 맞아? 아따 일단 맞는 것 같아 깜짝이야 어? 벗어버려 잠깐만 얘가 헬리콥터 잘하면 만들어주거든요 유령 말고 헬리콥터 헬리콥터 안 돼 괜찮아 헬리콥터면 괜찮아요 헬리콥터 난 헬리콥터를 원해 잠깐만 나 죽겠는데 어? 구름? 잠깐만 나 올라갈게 제발 구름 사라지거든? 아 아 대충 한 오른쪽 중이었던 것 같긴 한데 한 여쭈? 버섯은 쿨하게 버리고 갑니다 끝나야지 끝나야지 제발 언제까지 뚜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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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을 일단 끼고 갑시다 그리고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히듬블럭 아 이거 근데 안 끝나네 이게 가시뚜껑이었으면 유령을 잡았을텐데 잠깐만 설마 버섯상태 아니지 버섯상태일 때는 일단 이리로 갈 수도 없어 아 올라갈 수는 있지만 피? 버섯? 진짜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? 버섯 버섯 뭐야 이거 부개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가? 잠깐만 그럴 리가 없는데? 좀 문을 들어가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여기 대포에서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죠 어우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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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아아 방금 맞으면서라도 벽점프가 됐어야 됐는데 아아 아아 잠깐만 야 이거 이리로 와줘? 진짜? 아아 아아 기다리지 말걸 아니라고 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맞으면서 가고싶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참아볼게 사실 스타먹고 앞으로 가면 게임 끝나거든요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아 아 예 예 아 생각해보니까 나 이제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 햄버거에 안 맞겠네 깔끔하구만 야 왜 안가지냐 크기가 딱 2칸인가 본데 오우 젠장 쉽지 않겠는데 이거 얼음바닥이 제 오른쪽으로 떨어지겠죠 가시에 닿을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왼쪽에 붙어있습니다 아따 오래걸리네 이거 이런거 반대로 이번엔 오른쪽으로 아 이거 믿어도 되나 또 유령 나오는거 아니야 어 버섯이네 아 야 젠장 아 이 생각을 못했다 아 아 버섯 없으면 못들어가네 좋겠죠 야 근데 이거 점프할 수 있을까 망토 날아봅시다 야 잠깐만 야 계속 이렇게 날아야 되는 거야? 이거 중간에서 삥 나면 끝장이잖아 그냥 오른쪽으로 한번 가봐 그랬다가 길 없으면 망하니까 아 망했다 망했다 요렇게 다시 이새 와 이거 좀 긴데 가자구 안 돼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제발 제발 이거 설마 꽃으로 막아놨 아 이거 안 맞을 수 있어 어 그렇지 아 깔끔 깔끔해 야 이거는 나갔다 와요 열어보면은 이제 저 블럭은 쳐져있지만 유령은 없습니다 이거 근데 설마 스프링 점프는 아니지 이거만 그니까 ㅋㅋㅋㅋ 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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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안 돼 ㄹ ㄹ ㄹ ㄹ ㄹ ㄹ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끝났네 진짜 아 나이스 10초 과연 야 인마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뭐야 아 뭐 하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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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좀 운이 좋았네요 합다 운 좋게 꽃이 맨 마지막에 가 밟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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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럭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꼴이니 돼요 아 아 아 아 오 이거는 사실 좀 위로 가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뭐야 야 너 왜 나랑 같이 오냐 이런 일로 오지마 거부가 좀 위로 가볼까 아 위로 못 가겠다 가다 죽겠다 아 용암이 올라오는구나 나 꽃 피하려다가 일단 이거 뚜껑을 무조건 살려야 돼 뚜껑만 살리면 게임이 엄청 쉬워지거든요 어 뭐야 내가 져? 판정이? 어 그런가 안 돼 도끼 도끼 도끼가 도끼가 아니지 어 길이 어디야 잠깐만 야 이거 이대로 떨어지다가 나 죽겠는데 어? 여기로 가면 나 죽겠지 아무래도 어 잠깐만 그 와중에 저거 벗은 뭐냐 저거? 맞으면 가요 그냥 아 아닌데 이거 좀 멀다 아 이거 스프링을 안 가져왔는데 괜찮을까 이거? 끝나긴 끝났는데 난이도는 사실 쉬워요 이거 지금 내가 빨리 깨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자꾸 죽는 거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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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뚜껑 살렸어 뚜껑 살렸어 게임 끝났어 이거 그냥 쿠파 엉덩이 그냥 들어 올립니다 게임 끝났으면 돼 스피라인 멈춰서 스피라인 게시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